안녕하세요 자연계 논술의 김종두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모평이 끝나서 6월 모평이 끝나서 여러분들 이제 수시준비 때문에 고민을 좀 할텐데 자 여러분들 모평 이후에 수시와 관련해서 자연계 논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같이 중요한 점 몇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선생님 질문 게시판 통해서도 그렇고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상담 때문에 학생들 상담을 많이 받아보면 질문을 많이 받아보면 꽤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좀 많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중에 여러분들이 특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위주로 몇가지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 논술과 관련된 Q&A부터 살짝 짧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평 이후에 어떻게 대비를 좀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보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면 늦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나와 자 근데 이제 그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뭔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그치 자 여러분들 뭐 사실 논술을 언제 시작한다라는 거에 정답은 없어 근데 뭐 솔직히 얘기한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늦으면 늦을수록 불리한데 얼마까지 늦출 수 있나요? 그치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늦출 수 있으면 뭐 당연히 그 남는 시간에 수능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분명히 늦게 시작했을 때 수능 정시적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득이 있어 하지만 수시적 입장에서는 너무 늦추다 보면 미루다 보면은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보통 그 마지노선 마지노선을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여름방학 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름방학 까지도 시작을 못한 친구들은 뭐 솔직히 얘기해서 수시 1차는 뭐 접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경험 삼아서 볼 수 있어 왜? 수시 2차에 더 많은 실험이 있으니까 하지만 염들이 보통 그 수시 2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수시 2차도 늦어도 사실은 뭐 여름 내지는 9월 달에는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9월은 너무 늦어 왜? 이 논술 대비의 난점이 뭐냐면은 대비의 난점이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논술도 가까워지지만 수능도 가까워진다는 거와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마음의 부담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치 집중적으로 공부를 못한다는 얘기야 왜냐면 여러분들 공부도 어쨌든 간에 멘탈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게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멘탈이 흔들린 상태에서 공부를 한다면 당연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뭐 수능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능 이후에는 누구나 다 시작을 해 그치 거기다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수능 이후에는 보통 이제 파이널 강좌가 바로 여러분들 시작되는데 수시 2차 그때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강의를 못 알아 듣는 사태가 발생해 왜? 근데 수님도 마찬가지인데 수능 이후에 그 파이널 강좌는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물론 이제 기간이 오랜 기간이 아니더라도 한 두세 달 정도는 논술 대비를 좀 한 적이 있다 기본기 정도는 들어봤다라는 전제 하에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학교 실제 논술의 난이도가 있지 그래서 그 난이도를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맞춰서 쫙 올라오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주 바닥부터 시작하지 못하고 적정한 수준 정도는 됐다라는 전제 하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논술과 같은 시험 스타일에 약한 친구들은 못 따라잡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쵸 굉장히 괴로운 거지 그치 그렇다고 시험 안 볼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늦어도 여름방학 때는 시작을 해야 된다 거의 마지노선이야 마지노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그치 여러분들이 지금 6월부터 시작을 하면 빠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치 아직은 여러분들이 좀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여유가 크진 않아 왜? 6월 달에는 또 여러분들 뭐가 있나? 그치 6월 말에 기말고사가 있어 이게 또 문제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대비하고도 선생님이 기말고사 어떻게 할 것인지 연계시켜서 얘기를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6월부터 시작을 하면 왜냐면 여러분들 여름도 보통 슬림 커리큘럼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실전 편이야 파이널은 아니지만 파이널 이전에는 실전 편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논술이 많이 약한 친구들은 논술이 물론 약한지 안 약한지는 시작해봐야 알아 그치? 어쨌든 간에 논술이 많이 약한 친구들은 이 실전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시작해서 기본기를 닦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시작하면 늦나요? 라는 거는 뭐 답변만 짧게 얘기한다면 늦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이루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미우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해도 늦진 않으니까 괜히 그걸로 쓸데없는 왜냐면 채미 항상 걱정하는 게 뭐냐면 쓸데없는 고민에 자기의 힘을 낭비하는 거야 그치? 고민 자체는 여러분들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쓸데없는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시간 낭비에다가 그치? 자기 기력도 낭비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자기 쓸데없는 고민은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난이도가 낮아져서 자 일단 난이도가 낮아진 거는 진실이야 진실이야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학교마다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낮췄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 낮췄나 싶어서 작년에 난이도가 살짝 올라갔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작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낮아 하지만 이 난이도도 여러분들 쉬운 난이도는 아니야 그래서 난이도가 낮아진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긴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안 할 정도로 낮아지진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요 논술이라는 게 여러분들 수능하고 달라서 결과 위주의 시험이 아니고 문제 스타일도 수능하고 좀 달라 그리고 채점하는 요소도 수능처럼 결과 위주로 답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간 과정을 봅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낮아지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표현력도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 표현에 대한 훈련까지도 포함한다면 그렇지 대비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논술도 여러분들 수능하고 다른 시험이기 때문에 논술만의 문제 분석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접근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풀이를 여러분들에게 이끌고 가는 방법 그 다음에 그 풀이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논술 여러분들 공부를 한다는 건 단순하게 어려운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야 논술만의 어떤 특성도 파악하면서 논술만의 접근법이라든지 이것들을 몸에 익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익히는 과정이 필요해 그래서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수능으로 대비가 가능하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하십시오 아 논술 들으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요새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 수능을 하면서 논술 강의를 하는 분들이 꽤 있어 물론 그런 선생님들 중에 논술에 대한 어떤 분석을 많이 하고 논술 강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지 그렇지? 그 짧은 시간에 논술 대비까지 논술까지 다 분석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 능력이 좋은 분들이야 자 그런데 많은 그 수능 관련된 선생님들이 논술 문제만 보고 그냥 어? 나도 풀 수 있으니까 가르칠 수 있겠네 해서 가르친 경우가 많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뭐만 가르쳐 주냐면 그냥 분제 푸는 것만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잘 풀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렇지? 그런데 내가 비슷한 문제를 풀 만한 자신은 안 생겨 그럼 여러분들 그건 당연히 잘못된 강의를 듣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수능 위주로 하면서 내 강의 조금 추가해서 들으면 논술 문제를 풀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보통 이제 재수하면서 수강에 오는 경우가 많아 그건 실제로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나서 하는 말 이건 선생님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해주는 거야 하는 말이 아 예전에 선생님 똑같은 문제의 풀을 들었는데 선생님하고 전혀 강의가 달라요 풀이가 다르다가 아니야 강의가 다르다야 즉 무슨 얘기냐면 그때는 논술 문제가 뭔지 모르고 그냥 풀라니까 풀고 풀이가 이렇다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논술의 논술 시험이라는 거의 특징을 모르고 그렇지 특성을 모르고 시험을 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지 그렇지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난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진실이야 평균적인 난이도는 낮아졌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비가 대비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진 건 맞아 근데 이렇게 수월해져서 생기는 이득은 여러분들 한 명한테만 갖는 이득이 아니라 대비하는 모든 친구들이 다 갖는 이득이라고 그렇다면 그 친구보다 앞서 가야 되고요 그 앞서 가는 것 중에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양을 늘리거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해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논술만의 어떤 특성 분석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논술 문제의 접근법 그 다음에 풀이 가정이라든지 표현법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대비는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단순하게 수능으로만 대비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대신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논술하고 시내조 효과를 낸다 그건 가능해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와 수능만으로 대비가 여러분들 된다는 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도록 하십시오 선생님이 보통 여러분들한테 이 두 가지 사람들의 강의는 듣지 말아라고 얘기해 어떤 강의냐면 물론 첫 번째는 논술 강의는 안 하겠지 논술 대비 안 해도 된다 대비 안 해도 된다 믿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논술을 논술에 올인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논술에 올인할 커리큘럼도 없을 뿐더러 물론 만들라면 만들 수는 있어 근데 실제로 그게 여러분들 전체적인 입시 전략에서 되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커리큘럼 만들지도 않습니다 만들 만한 자료는 있어도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능을 무시하고 논술만 올인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다 경계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이거는 그렇게 선생님이 강조를 늘 이런 TCC에서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퍼져 있어 뭐냐면 우선 선발 조건을 만족하면 논술 대비는 필요 없다 왜 필요 없느냐 우선 선발 조건을 만족하면 거의 거의 그냥 합격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틀린 말이야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이게 소문이 났는데 물론 이제 가끔 미달가가 생기긴 해 초반에 생겼어 우선 선발 조건이 생겼을 때 초반에 미달가가 보통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한 60개의 가가 있다면 한 가 정도는 평균적으로 생기더라고 연구 때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학교가 또 보조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놨어 예를 들어서 그 우선 선발 자격이 되는 친구들이 우선 선발을 뽑는 정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우선 선발 조건 자체를 완화시켜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한 한 개 정도 까가 생기는 거에 염들이 그치 그걸 믿고서 대비를 안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지 그래서 보통 우선 선발 조건을 만족하면 의회는 굉장히 높아 의회는 솔직히 우선 선발 조건 자체도 없습니다 근데 의회는 어쨌든 간에 일반 선발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어쨌든 경쟁률이 너무 높아 조금 뽑는데 학생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의치한을 제외하면 제외하면 우선 선발 조건을 만족하면 경쟁률이 대략 2대 1에서 보통 6대 1 사이가 됩니다 이건 실제로 작년에 국회에서 요청해 가지고 몇 개 학교가 이 자료를 내놨어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보통 2대 1에서 6대 1이다 그래서 우선 선발 조건을 만족하면 경쟁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무척 유리해진다 그건 당연한 거야 무척 유리해져 하지만 그게 논술을 못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야 자 그리고 우선 선발 조건이 되면 여러분들 이론적으로는 기회가 두 번이야 왜냐면 학교에서는 원서를 받은 다음에 원서를 받은 다음에 이제 논술 채점을 한단 말이야 채점을 해놓고 이제 학생들이 그 수능 체제 학력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수능 성적표를 나중에 보낸단 말이야 그럼 학교에서 수능 성적표를 보고 아 이 친구는 우선 선발 자격 조건이 되네 하고서 그 친구는 우선 선발을 모아서 일단은 우선 선발을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여기서 탈락자들이 생기겠지 뭐 평균 염들 뭐 한 3대 1, 4대 1로 보더라도 어때 뭐 20명 뽑는 거다 하면은 그 해당자가 한 60, 70명 되면서 20명만 뽑히고 나머지 그치 40명 50명은 떨어지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친구들과 우선 선발에서 떨어진 친구들과 그 다음에 우선 선발 조건이 되진 않지만 애초에 일반 선발 조건이 됐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모아서 다시 이제 남은 일반 선발을 하는데 하는데 여러분들 요거 알아라 우선 선발에서 떨어진 친구들은 일반 선발 조건이 자격이 되기 때문에 기회가 두 번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의미가 없어 왜냐 학교마다 그 다음에 매년 차이는 나지만 예를 들어서야 우선 선발의 그 논술 대략적인 커트라인이 뭐 예를 들어서 한 65 정도다 그러면 일반 선발의 논술 커트라인은 약 75 안팎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점수가 일반 선발이 더 높아 왜요? 더 잘하는 애들이 많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딴 거 없어 경쟁력이 높아서야 경쟁력이 높아서입니다 그럼 그중에선 잘하는 애들이 분명히 섞여 있을 거란 얘기지 또는 역으로 얘기하면 경쟁이 더 치열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선 선발에서 여러분들이 이 점수가 안 돼서 떨어진 친구들은 붙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기회가 두 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회가 두 번은 아닙니다 대신 조건이 되면 굉장히 유리하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선발 조건을 만족하면 되게 유리하다 하지만 그게 100% 합격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들 뭐 자료로도 학교에서 발표하기 전 자료로도 미리 예상이 됐던 거야 왜냐면 우선 선발 자격 조건이 되는 학생들의 수가 벌써 정해져 있잖아 그치? 감옥별로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예상됐던 거고 실제로 작년에 몇 개 학교가 발표함으로 해서 발표하고 싶어서 발표한 건 아니지만 함으로 해서 실제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선 선발 및 최저 등급이 완화되어서 통과가 쉽다 아니지 아니야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 작년하고 대동소위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제 학교나 까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날 수는 있어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동소위해 왜냐면 여러분들 학교가 바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우선 선발이나 최저 등급을 완화시킨 이유는 딴 거 없어 감옥이 여러분들 A, B, A, B, A, B 이렇게 쪼개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영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높은 학교는 인문계인지 자연계인지 구분 없이 거의 B입니다 B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부 낮은 대학을 쓰려는 학교에는 영어 A가 인정이 되는 학교가 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일부라도 빠져나갔어 일부라도 빠져나갔어 그러면은 이 B를 보는 학생들의 수가 영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줄게 되겠지 왜? 작년까지는 영어 전체에서 등급을 매겼단 말이야 근데 A가 좀이라도 빠져나가면 그 안에서 4% 드는 거는 더 어려워지는 거야 1등급 되는 건 더 어려워지는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나는 전체 등수로 따지면 영어 등수로 따지면 똑같은 등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등급은, 퍼센트는 알아서 떨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 다음에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이라도 빠져나가면 불리한 거야 그나마 비슷할 거라고 보는 게 그나마 수학입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그전에도 여러분들 뭐 지금 B에 해당되는 가형과 지금 A에 해당되는 나형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나마 그나마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학도 마찬가지야 과학 여러분들 세 과목에서 등급을 잘 받은 등급 두 개를 골라내는 거야 두 개를 봐서 두 개를 잘 보는 거는 물론 대비할 때 시험 부담은 줄어 그렇지만 그 시험 부담은 나만 줄은 게 아니야 똑같아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확률적으로 그냥 편하게 논하더라도 세 개 중에 잘한 거 두 개를 뽑아냈을 때의 등급과 두 개 가지고 여러분들이 두 개를 봐서 두 개 가지고 등급 내는 건 달라 그래서 원래 등급 맞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우선 선발 및 최저 등급을 완화시킨 게 실제로 완화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완화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수치상으로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 그치?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숫자 누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자 그리고요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했을 때 우선 선발 뭐 일반 선발 얘기를 했었잖아 자 근데 여러분들 일반 선발 또는 요거를 우선 선발이 됐든 일반 선발이 됐든 어쨌든 여기에 최저 등급이 있단 말이야 이 최저 등급을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 물론 원서를 먼저 냈을 때 얘기하는 거야 원서를 내놓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없는데 원서를 내지는 않는다고 원서비가 있는데 그치 원서비의 일부를 논술시험 못 보면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일부 돌려받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시의 기능이 6번밖에 없습니다 원서를 이렇게 남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돈도 그렇고 기에 대한 어떤 비용도 그렇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통 이제 원서를 낸단 말이야 그런데 최저 등급을 만족 못해서 결국은 논술시험 보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학생의 수의 비율이 학교마다 차이는 나지만 40에서 한 60%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학교마다 차이는 있어 예를 들어서 작년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어 그냥 100대 1이었어 평균 경쟁력이 100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저학력을 만족 못한 친구들이 선생님 기억으로는 대략 70%였어 이건 이제 선생님이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꽤 높은 대학이잖아 한양대도 선생님 기억으로는 거의 40 몇 프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서 낸 거 가지고 경쟁률이 40대 1이래 50대 1이래 거의 반으로 깎여 버리는 거야 그런데 깎이니까 경쟁률이 낮아지네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해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완화됐다고 수능을 수능을 무시하는 경험은 없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무시하게 돼버리면 본인이 여기 일반 선발에 통과를 못하는 최저 등급을 통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자기는 수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논술 대비를 했었던 건데 이제 논술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유를 배반적이지 그치? 수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왜? 수능이 엄청 잘 나와 뭐 나는 실수해도 뭐 수능이 뭐 한 3, 4개밖에 안 들려 이런 사람들은 정시 봐야 돼 그게 맞아 괜히 논술에다가 헛힘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나는 논술 전형 수시가 좀 유리해라고 생각해서 좀이라도 유리해라고 생각해서 또는 기회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논술 대비를 해서 남들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높은 논술 실력으로 합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심해져서 수능을 무시하다 보니까 이제 논술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지 선생님 최장력이 없는 학교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학교에 보통 우리가 학교에 뭐 사실 솔직히 학교에 서열이 있으니까 그치 뭐 없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지만 있잖아 다 알잖아 그치 그렇다면 여러분들 대부분 이런 식이라고 보통 우리가 가장 높이 있는 대학은 우선 선발도 있고 최저 등급도 있어 즉 일반 선발로 나눠서 한다는 얘기지 근데 그거보다 조금 낮은 대학은 우선 선발이 없고요 그냥 최저 등급만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낮은 대학이 그치 최저 등급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뭐 이런 대학을 목적으로 한 사람은 상관없지만 이런 대학을 목적으로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억울한 거지 그치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방향을 이렇게 잡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수능도 항상 그 자기가 논술 대비를 하더라도 수능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가돼서는 안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는 거 선생님이 좀 확실하게 좀 몇 가지 뽑아서 정리를 했으니까 잘못된 상식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 사실 이 영상의 가장 큰 목적이지 그럼 여러분들 계획은 어떻게 짜야 하는가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계획 짜는 방법을 조금 수치적인 걸 도입해서 얘기를 할게 얘기를 할게 자 기준은요 여러분들이 6월 모평을 보고 그 주 정도에 그 주 정도에 이 영상을 보고 계획을 자기도 짜겠다라고 했을 때를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보 가능한 시간을 먼저 추정해야 돼 그럼 당연한 거야 그냥 무조건 이거 열심히 들어야지 안 돼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별로 좋은 계획 그 좋은 그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 아닌 게 돼버려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학보 가능한 시간을 대략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물론 따져보고 커리큘럼하고 비교 대조해 가면서 학보 가능한 시간을 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백지 상태에서 그걸 딱 맞추는 그런 계획을 짜겠다 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걔들은 평소에 많이 짜 봤기 때문에 남들보다 그런 것들을 딱 느낌적으로 빨리 맞춘다는 의미지 사실은 운 좋게 그렇게 되는 경우 없습니다 계획 짜는 것도 능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짜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학보 가능한 시간을 한번 리스트로 기간으로 한번 따져보자고 그러면 이제 6월달에는 대략적으로 3주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7월달하고 8월달이 각각이 4.5주 정도가 있어 8월도 대략 4.5주입니다 그 다음에 9월까지 칩시다 9월까지 왜냐하면 수시 1차를 기준으로 사묻게 대신 이제 그 수시 1차를 안 보는 친구들은 뭐 9월 중순이 아닌데 이때 이제 자기가 접을 수가 있는 거니깐 자 어떻게든 간에 9월까지 가정을 하면 9월에는 4주가 있는데 이제 9월은 약간 스페셜하게 추석 기간이 있고 올해 추석 기간은요 기간이 좀 길어 양쪽으로 막 징검달이 비슷해 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육박해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들 특별한 기간이 될 수도 있어 물론 이때 뭐 제가 논술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 이거 자연계 친구들이 많이 들을 테니깐 과탐 내지는 약점 과목을 좀 전략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두 개를 약간 병행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그건 여러분들이 뭐 판단할 문제인데 어쨌든 자기가 추석 기간에 논술을 많이 하기로 했다면 요것도 계획이 늘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가늠해 보자는 얘기지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요 추석 기간은 뺄게 빼고 따져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9주에다가 12주에다가 16주입니다 그래서 16주에 시간이 확보되는 거야 자 근데 이때 기말고사 기간이 껴있어 이게 또 문제야 기말기간이 껴있죠 그래서 자 기말고사 기간이 껴있는데 자 선생님이 기말고사에 대해서는 좀 짧게 얘기할게 본인이 자 정시에 주력하는 친구다 근데 정시에 주력하는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네 자 그렇다면 이 기말고사가 나름 더 중요해 그런데 그런데 수시에 주력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자 그런데 이건 반영률 놓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시에 수능이 여러분들 수능이 훨씬 중요합니다 수능이 이만큼 중요하면 내신은 정말 이만큼 중요해 내신하고 쓴 거야 어 그 다음에 수시에서는 논술이 중요해 그 다음에 퍼센트 상으로는 어쨌든 간에 정시에 어떤 내신보다는 조금 더 중요해 그렇지만 논술하고 비교하면 거의 뭐 5분의 1도 안 돼 중요도가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염들 뭐 중요도와 뭐 덜 중요한 걸 이렇게 따져보면은 결국 정시나 수시나 내신의 역할은 비슷하단 얘기야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의치한을 쓰지 않는 한은 내신은요 4나 5등급 이내에 들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 사실은 의치한은 워낙 논술 그 커트가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뒤집기가 내신 뒤집기가 힘들어져 그러다 보니까 내신도 꽤 높아야 돼 하지만 그 외의 가들은 커트라인이 보통 60에서 좀 쉽게 나와도 80 사이에 형성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논술에서 소위 말하는 뒤집기가 가능해진단 말이야 물론 일부러 염들이 내신을 망칠 필요는 없지만 요 등급 안에만 든다면 차라리 지나간 내신을 신경 쓰는 것보다는 그치 논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염들 이 내신은 버릴 수는 없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자기 혼자 자체 이제 내신 기간에 들어가는 친구도 있어 막 4주 정도씩 막 합니다 그리고 문제야 사실은 문제야 대신 그 복받은 친구들이 있어 이런 내신 준비를 하더라도 어떤 친구들이냐면 학교 내신이 수능처럼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사실은 말은 내신이지만 뭐야? 수능 공부가 되는 거지 그런 경우는 괜찮아 뭐 4주가 아니라 뭐 1년 내내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학교 내신이 그냥 그 과목 선생님이 성격대로 나오는 수능하고 전혀 상관없이 성격대로 나오는 학교가 있어 이런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4주씩 공부를 한다 아 이거는 논술 때문이 아니라 수능을 말아먹는 방법이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은 정말 효율적으로 포기하라고 얘기하진 않아 선생님이 또 종두 선생님이 포기하라고 했어요 이러면 또 안되니까 일부러 망칠 필요는 없지만 그치 최단시간에 효율적으로 대비를 해서 끝내야지 이걸 여러분들이 뭐 올인한다든지 이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앞뒤로 보통 한 2주 정도 잡기도 하는데 선생님이 그냥 계산해서는 한 1주만 뺄게 왜냐면 추석 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략 15주 정도 마쳤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5주 내에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야 물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예시야 오해를 하면 안 돼 아 선생님이 하난대로 해야지가 아니야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조금씩 바꾸는 건데 보통 논술 대비는 일주일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사이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에 뭐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보통 반씩 끊어서 반씩 끊어서 그러면 우리 2.5시간씩 두 번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 어쨌든 간에 일주일에 그러면 뭐야 5시간을 여러분들이 확보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75시간이 됩니다 근데 이 75시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강의만 들을 건 아니지 그치 그렇다면 이제 일부는 예습 복습도 해야 될 거야 근데 보통 논술의 예복습은 다반작성 훈련을 하지 않는 한 첨삭 같은 걸 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얘기를 해 예복습은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1시간을 뺀다고 치면 4니까 60시간이 되겠지 그래서 75시간 확보하고 그리고 강의 수강에 물론 예복습이 좀 늘 수도 있어 근데 강의 시간은 그냥 선생님이 60시간 정도로 설정을 할게 그럼 여러분들 실제 강의는 실제 강의는요 60시간 이상이라고 봐야 돼 왜 그럴까 1배수로 듣는 친구들 본 적이 없어요 인강을 그치 1배수로 듣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보통 빠른 친구들은 1.6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1.4 이렇게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60시간 이상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커리큘럼을 비교해 보는 거야 커리큘럼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뭐 선생님 강의가 뭐 있다라는 거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니까 선생님 강의 중에 이제 핵심적인 강의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그냥 이름 말하지 않고 그냥 a 강의와 b 강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좌와 b 강좌 그리고 수리 논술만 먼저 얘기를 할게 수리 논술만 얘기를 할게 왜냐면 과학 논술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의 조화는 좀 있다 선생님이 또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신 과학 논술까지도 하는 친구들은 조금 변화를 줘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야 왜냐면 선생님이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a 강좌 같은 경우에 염들 80분씩 80분씩 선생님 기억으로는 이게 8주였을 거야 8주니까 88에 64니까 대략 10시간 정도 맞나 88에 64 그치 10시간 정도 나옵니다 아니면 조금 넓게 잡을까 왜냐면 선생님이 강의를 하다보면 보충 같은 거에서 오버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그래서 90분씩 8주를 하면 1.5니깐 12시간 정도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12시간이 된다고 그 다음에요 그 90분씩 12주 강좌가 있어 그러면 얘도 1.5 곱하기 12니깐 18시간 그치 18시간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30시간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 이건 여러분들 실전 강좌야 실전 강좌 또 파이널 강좌가 있겠지 그래서 파이널 강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이널 강좌는 여섯 개를 다 못 듣는다 치더라도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시 1차 연대 같은 거 준비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연대 파이널 들어야 되는 거고 대신 이제 그걸 안 듣는 친구들은 근데 여러분들 고대 준비를 해도 연대 파이널 들어야 돼 왜 커리큘럼으로 겹치지 않게 한단 말이야 일부러 일부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고대 준비하니까 연대 파이널을 안 들어야지 라고 해버리면 연대 파이널에 해당되는 문제는 못 듣고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경쟁자는 연대 시험을 봤어 뭐 붙었든 떨어졌든 그래서 그거 다 듣고 고대 시험을 들으러 와 고대 파이널 들어 실력 차가 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제로 연대를 준비하지 않는 친구들도 사실은 연대 강좌를 듣는 게 맞아 대신 좀 편하게 들어야 되겠지 아마 당장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파이널 강좌는 여러분들 다 못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수시 1차에 몇몇 대학 중에 하나가 걸리고요 예를 들어서 가정을 이렇게 하자 걸리고 그 다음에 수시 2차는 솔직히 얘기해서 수시 1차 정도를 대비를 적당히 했다면 수시 2차는 수능 2회에 더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도 되는데 몇 개 대학이 수시 2차를 빨리 봐 예를 들어서 성대 경희대 서강대 중앙대 이 네 대학은 굉장히 빨리 봅니다 수능 다 다음날 두 대학이 보고 그 다음날 또 두 대학이 봐 걔네들은 수능 끝나고 나서 준비해 봐야 몇 시간 안 돼 그리고 수능 점수 뭐 가채점 했지 정신 없습니다 그치 준비를 하면서도 뭐 속으로 내가 준비하는 게 준비하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야 그래서 이제 그런 대학 한 개 정도를 미리 껴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파이널을 두 개 대학 정도를 준비한다 라고 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도 수리논수 위주로 본다면 보통 10시간에서 한 대학당 15시간 사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것만 가지고도 그치 요 시간이 나오는 거야 대신 이거 외에도 강자들이 많거든 선생님은 이제 메인 핵심 강자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이거 전에도 기본기 강자도 있고 이거 외에 또 사이드 강자도 있고 거기다가 내가 과학 논술까지 준비한다 이러면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맞춰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요 어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 되게 모순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들 계획은요 선생님이 늘 이건 선생님의 살아오면서의 신조야 계획은 수정하라고 있는 거야 물론 계획을 안 지켜서 수정하는 건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계획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다 보면 수정할 거리가 생겨 뭐 긍정적인 의미로 생길 수도 있어 어 나 되게 이해력이 좋은데 좀 더 빨리 들어도 될 거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 한 과목 더 들어도 될 거 같아 아니야 나는 그러면은 뭐 첨삭을 좀 늘려 가지고 뭐 이 중에 또 남는 시간은 나는 수능을 더 하겠다 어 괜찮은 거지 그치 안 지켜서 생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계획을 낙관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뭐 수업을 따라가는 게 힘들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커리큘럼의 일부를 조금 줄일 수도 있고요 또는 공부 시간에 학보를 나는 아 다섯시간이 힘들다 5.5시간 정도 30분씩 매주 늘리면은 따라가는데 지장이 없겠다는 게 또 생길 수도 있어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계획은요 수정하라고 세운다 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어 수정을 밥먹듯이 하라 하라 또는 지키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다 보면 그치 실천하다 보면 수정할 거리가 생기긴 한단 얘기야 그치 그때 여러분들이 물론 일주일 해보고 아 이게 아니야 보통 한 달 정도 해봐야지 뭔가 이제 감이 잡히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정할 거리가 생긴 다음에 그거를 어 중간에 중간 점검을 하면서 점검을 하면서 그치 반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얘기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물론 이제 수리 위주로 약간 예시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요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짜 보란 얘기입니다 더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까지 놀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치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처음에는 부모님이 짜줬던 뭐 어쨌든 간에 12년 동안 공부를 해 온 사람들입니다 12년째 그치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요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계획 짜는 건 감을 잡았을 거라고 봐 자 물론 해보면서 또 수정해 봐야 되고 또 하다보면 선생님이 얘기한 거 외에 어떤 돌출변수가 나올 수도 있어 뭐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뭐 선생님 질문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리 논술하고 과학 논술인데 이제 지금 요새 올해 여러 가지 하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학 논술이거든 뭐 중요해서 하두가 아니라 자 이제 과학 논술이 대부분의 학교가 태구로 바뀌었단 말이야 태구로 바뀌어서 얻는 이득이 분명히 있어 근데 그 이득은 나만의 이득은 아니야 그치 그게 항상 문제지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연대 같은 경우에도 택 1로 바뀌었습니다 택 1이야 무라 생지 중에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대신 여러분들 연대는 조심해야 되는 게 다른 대학은 지금 연대가 최초야 다른 대학은 선택일 경우에 들어가서 선택하면 돼 시험보러 가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아 나는 물리도 잘하고 화학도 잘해 근데 원래 화학을 할까 하고 생각했는데 어 들어갔더니 물리가 내가 잘 아는 주제인데 하고서 물리를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대부분의 학교가 물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드물어 사실 자 그런데 연대는요 원서 쓸 때 감옥을 선택해야 돼 미리 선택해놔야 돼 수능하고 일치해야 돼요 아 그건 아니야 상관없어 원서 쓸 때 연세대 논술에 대한 원서를 쓸 때 감옥을 선택하는 거야 수능하고 다뤄도 돼 대신 보통 다르면 자기가 손해보겠지 그치 자 어쨌든 간에 연대는 약간 그렇게 되고 다른 대학은 아직 뭐 발표 안 한 대학 포함해서 대부분의 대학은 보통 가서 선택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연대는 물화생지 중에서 한 감옥이야 고대도 마찬가지야 물화생지 중에서 한 감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물 했을 때는 무슨 뜻이야 물 원 툴을 다 포함한다는 얘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성대 성균관대는 얼마 전에 발표됐어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실 내지는 공지사항에 성대 문제랑 그 학교에서 발표한 교사용 그 프리하고 채점 기준안을 올려놨으니까 꼭 참고하십시오 물론 이제 학교에서도 올려줄 거야 근데 보통 학교에서는 늦게 올려줘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선생님 제자들 중에 그 시험보러 간 친구들 거 스캔해서 올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도 선생님이 기억으로 한 2주인가 전에 올렸어 그 학생이 가져온 거 그래서 아마 일부 낙서도 좀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올려주면은 남자보다 좀 빠르게 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야 그치 어쨌든 정확한 정보를 빨리 캐치해서 자기 계획에 반영하는 거 그치 또는 자기 계획에 어쨌든 간에 참고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성대는 어떻게 시험을 보기로 했냐면 술이 두 문제야 어쨌든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면 술이 두 문제가 각각 20점 20점이었어 그 다음에 과학이 물1 물2 하원 하2 생원 생2 지구과학이 없어 어쨌든 이 여섯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냐면 내가 수능으로 하원 생원을 선택했어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하원과 생원 공부를 평소에 많이 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논술도 뭐야 성대를 시험 본다면 하원과 생원을 선택하면 돼 얘네들은 1과 2를 완전히 구분해 버렸어 그래서 여섯 개 물1 물2 하원 하2 생원 생2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해서 각각 한 문제씩 풀어서 20 20 해서 어쨌든 간에 이번 모의고사는 모의 논술은요 80점 만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균한대도 선택이야 자 지금 남아있는 거 아직 여기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게 어디 어느 학교냐면 경희대하고 건대 건국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가능성은 이거야 선택으로 되거나 선택으로 되거나 왜 요새 대세니까 아니면 선택이 아니라 골고루 나올 수도 있어 대신 골고루 나오면 지식 기반의 문제보다는요 추론 형태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기본적인 지식과 마인드만 있다면 사실은 뭐야 그렇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아주 지식적인 거 배웠냐 안 배웠냐를 묻기보다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자 그래서 왜냐면 뭐 끝까지 발표를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젠간 발표하겠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서는 조금 과학 선택이 문제가 되는 학교는 경희대, 건국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 외 대학도 있어 뭐 동국대 동국대도 물, 하생이 골고루 나와 수학, 수리논수도 나오고 근데 동국대는 애초에 추론형이야 그러니까 사실 뭐 그 과목을 안 배웠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낀다면 중앙대 중앙대도 선생님이 올려놓은 모의 논술 꼭 확인하십시오 꼭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중앙대는 수과 통합이야 그래서 과학 문제도 일부 나오긴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문제가 과학 문제도 나오면 추론형이고요 대부분의 문제가 이번에는 모의 논술 이렇게 냈어 제시문도 잘 섞어놨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 기억에 의하면 뭐 가제시문은 예를 들어서 화학이었어 그럼 나제시문은 생물이야 그 다음에 다제시문은 물리야 그 다음에 라제시문은 수학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 놓고 걔네들을 대문항 다섯 개로 골고루 물어 봅니다 골고루 물어 보는데 대신 과학이 이번에도 과학 질문이 있었어 근데 과학 질문은 거의 추론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과학적인 내용을 분석해서 수학적으로 과학적인 내용을 해석해서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수가 통합 문제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앙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약간 준비를 좀 특이하게 해야 돼 딴 대학보다 딴 대학은 어쨌든 수리논술과 과학 논술을 거의 철저하게 분리하다시피 하고 있거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언급했던 대학 외에 대부분의 대학은 다 수리논술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그 뭐 서울대는 심층면접이니까 좀 예외로 하고요 여러분들 뭐 한양대 서강대 뭐 서울시립대 요런 대학들은 대부분 다 수리논술만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하여대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나만의 어떤 그 부담이 준건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과학 논술에 대한 부담은 어쨌든 줄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보 가능할 수 있는 시간과 요런 것들을 대조하면서 이때 과학 논술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고민을 해야 돼 자 고민하는데요 자 선생님이 팁 하나 알려줄게 이건 대신 예시야 예시야 괜히 이거 가지고 뭐 선생님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대로 실천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시를 들어 줄게 만약에 만약에 내가 보는 대학이 뭐 이런 출원형 같은게 아직도는 결정되지 않은 대학이 껴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연대 고대 성대를 볼 거야 근데 이제 성대를 이제 지구과학 선택자가 조금 불리하긴 하죠 그래서 나는 뭐 어차피 나는 뭐 화학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학교 내신에서 화원 뭐 생원 화투를 했다 예를 들어서 야 그래서 나는 실제 수능 볼 때는 생원과 화투를 한다 예시를 들은 거 오해하지 말고 생원과 생 생명과학 원과 화투를 한다 근데 하원도 배우긴 배웠거든 그래서 나는 논술을 화학을 하겠다 연고되는 화학을 하겠다 그 다음에 그 성대 같은 경우에는 세 과목을 놓고 들어가서 고르겠다 아 어쨌든 그것도 전략이잖아 그럼 이제 일단 그 친구는 뭐야 과학 논술의 핵심은 화학이 되는 거지 그 친구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뭐 화학 과목을 화학에 대한 과학 논술을 화학에 대한 과학 논술 강의를 들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뭐 찾아보면 알겠지만 길지 않아 어 길지 않습니다 어 짧아 짧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6월달부터 듣지 않고 방학 때 뭐 여러분들 방학이라고 하지만 보통 우리가 그 7, 8월달 7주 정도 그냥 방학이라고 해 실제 방학은 여러분들 3주밖에 안 되지만 그냥 방학 시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할게 그래서 나는 7, 8월달 7주 정도에 요거를 뭐 추가적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20강짜리야 7주야 그럼 일주일에 3시간 정도 추가로 더 듣겠다 이거지 방학 때 방학이 끼인 주니까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면 과학 논술은 지속적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듣더라도 수학하고 일대일로 들을 순 없어 왜냐면 커리가 준비되어 있는 커리가 내가 알기로는 메카 내에서도 없어 그리고 실제 오프라인도 그렇게 합니다 수학 3시간 수업하면 과학은 2시간 정도 밖에 안 한다고 사실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꼭 그 강의를 들은 의미는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방학 시즌을 기준으로 들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아 나는 그래도 7주 동안 3시간씩 듣는 건 너무 많이 부담돼 그래서 나는 그 9월달까지 껴서 세 달 동안 세 달이면 한 9주 나오잖아 그치 그때 뭐 뭐 한 10주 정도 나오는데 10주 동안에 20강짜리를 듣겠다면 한 2시간 정도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 수업 이주로만 듣는 방법도 있고요 자 또는 이런 친구들도 있어 더 짧은 거 또는 수학 과학이 포함된 그런 논술 강좌를 들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이제 논술 경험을 과학 논술에 대한 경험을 좀 했잖아 대신 이제 그거를 따로 수업을 듣는 건 부담되더라 할 때 쓰는 방법이 있어 왜냐면 어쨌든 여러분들 수리 논술보다 과학 논술은 시너지를 내기가 더 쉬워 더구나 학교가 선택으로 내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당신들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의 그 수능 선택을 그럼 그 수능 선택을 존중한다는 얘기는 뭐야 여러분들의 수능에서 열심히 한 걸 바탕으로 문제를 내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과학 논술을 경험했으면 아무래도 그렇지 과학 논술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는 감은 잡히게 되는 거야 공부하는 것도 감은 잡히게 된다고 전혀 안 들은 것보다는 몇 강이라도 들어 온 적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학 논술 관련된 강의를 일강만 쫙 듣는 거 물론 그 일강이 실제적인 내용일 때 얘기하는 거야 뭐 이 강좌에서는 뭘 다룹니다 이런 일강 말고 그렇지 그런 강좌를 딱 들어서 이렇게 어 과학 논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감을 잡는 것도 좋아 자기가 저 강의를 들을 시간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감을 잡았다면 감을 잡았다면 그 다음에는 경험을 늘리는 거야 근데 이 경험을 늘리는 방법이 강의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요 자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수리논술하고 과학 논술의 약간 특성 차이 때문이야 왜냐면 과학 논술은 아무리 추론이라 하더라도 많이 알면 유리해 수학도 뭐 많이 알면 유리하긴 하지만 수학은 많이 알아도 그거를 실제 문제에서 그 수식과 이런 걸 통해서 문제적으로 풀이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거든 근데 과학은 어 같은 자연계 과목이지만 특성이 많이 다르지 그렇지 왜냐면 수학은 연역적인 과목이고 과학은 기납적인 과목인데 그렇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과학 논술에 문제 경험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수능하고의 왜 예전에는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은 과학 논술을 많이 봤지만 이젠 안 그렇거든 내가 선택할 과목을 가지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과의 시너지를 또 크게 낼 수가 있어 선생님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거 이 얘기할게 화학 그래서 내가 화학과 관련된 거를 뭐 수학과 같이 통합된 강의에서 내가 한 6강 정도 들었어 그래서 아 화학 논술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었구나 라는 걸 이제 감을 잡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더구나 완전히 모르는 화학은 아닐 거라고 교과 과정 내지는 교과 과정보다 조금 플러스 알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 그럼 내가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이 화학 더구나 선택이니까 계속 공부할 거란 말이야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가 궁금하다고 그렇다면 다른 대학들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뿐만이 아니야 왜냐면 주제는 돌고 돌아야 돼 질문 방식만 다를 뿐이지 학교마다 질문 방식만 다르지 교수님들이 머릿속은 다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주제적 소재적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논술 문제를 어떻게 나왔는지 경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논술 실력이 계속 늘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임 자료실에 가보면 공개 자료실에 가보면 물론 올해도 새로 올리겠지만 올해 새로 올리는 건 아마 여름이 이후가 될 거야 학교에서 아직 자료가 발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작년치 논술 자료지 퍼레이드라고 있어 퍼레이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넘버 1 이나대 넘버 2 이렇게 해서 아마 선생님 기억으로 한 7개 대학 정도를 올려놨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는 학교가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연고대는 약간 예외야 연고대는 답안 발표를 잘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경희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기출에다가 모이는 수리에다가 자기네들이 예시 답안 그 다음에 채점 기준 이런 것까지 다 실려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수리하고 틀리게 과학은 눈으로도 공부가 되는 과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실제로 프린트 하지 말고 왜냐면 두꺼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운을 받으면 선생님 자료실에 있다고 했으니까 다운을 받아보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몇 년치를 딱 모아놓은 거야 자연계 부분만 모아놓은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화학만 캐치해서 보면 되는 거지 왜? 차기는 화학 논술에 대해서만 대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아 제시문에 이런 주제가 나오고 내가 수능에서 배웠던 이런 주제가 논술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나왔을 때 학교에서 이런 답변을 원하는 거였구나 물론 이제 문제 보고 바로 답보는 것보다 조금 고민한 다음에 답을 봐도 되겠지 이건 염두 막말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만 복사 프린트 한다면 학교 자율학습 시기 하는지 이때 간간히 짧게 짧게 염두들이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게 쌓인다면 선생님 봤을 때는 어설프게 강의를 물론 강의는 듣긴 들어야 돼 왜냐하면 논술에 대한 접근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설프게 뭐 과학 논술 강의 뭐 30강 40강 50강 듣는 것보다 오히려 요게 시간은 적게 들면서 강의하고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혼용해서 사용을 한다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는 더 크다고 봐 왜냐하면 여러분들 변별은 분명히 수리 논술에서 아는 게 맞아 하지만 과학 논술에서 발목을 잡으면 수학을 잘 봐도 의미가 없어 왜 배점이 보통 수리 논술만 보는 학교는 예외로 하고요 수리하고 과학의 배점의 비율이 6대 4에서 5대 5입니다 성대는 5대 5야 연대는 6대 4야 고대는 발표 안 했어 경희대도 거의 여러분들 5대 5에서 6대 4가 될 것 같아 무슨 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리가 조금 비슷하거나 높은데 수리가 어렵기 때문에 점차가 많이 나 근데 내가 그래서 수학을 잘 봤는데 과학을 남들보다 훨씬 못 봤다 그럼 의미가 없는 거야 발목을 잡힌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경험을 늘린다면 분명히 과학 논술은 강의 플러스 알파로 그치 시간도 더 효율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자료 굉장히 많아 그리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야 한양대 자료집은 한양대는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지금 수리 논술만 봤어 근데 한양대는 예전에 과학 논술 문제를 되게 잘 냈던 학교야 그래서 선생님이 논술 자료집에 과학 논술까지 예전에 봤던 과학 논술까지 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양대는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가 아니야 한양대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야 아까 얘기했잖아 교수님들 머릿속은 대학이 틀려도 똑같아 그 주제가 돌고 돌아 수학보다 더 심해 과학은 2학기에서 나왔던 게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유사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활용한다면 그렇지 그래서 수리 논술은 봤을 때는 선생님 봤을 때는 일단은 강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문제 어디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자료를 보더라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과학 논술은 강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강의 플러스 선생님이 금방 얘기했던 논술 경험 논술 자료집을 이용해서 경험을 늘리는 식으로 그치 시간을 좀 세이브 해 가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컴퓨터를 킨 다음에 보는 거라 내가 자료로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싹싹싹싹싹 그치 부스러기 시간을 이용해서 보는 거는 활용 측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 논술은 예전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다 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과학 논술을 강의로 끼더라도 어때 그치 선생님이 금방 얘기했던 틀에서 아주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과학 논술을 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 핵심은 실천이야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알았어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까먹었어 그 다음에 또 평소에 공부하던 식으로 그냥 앉아서 그냥 수능 공부만 해 왜 수시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린 거야 수능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럼 나중에 또 이제 여러분들 또 한 달 후에 한 달이 또 훌쩍 가버려서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 핵심은 실천이야 잊지 마십시오 이 실천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 첫째 계획 짜는 것도 실천이야 해야 돼 그 다음에 계획을 짰으면 나중에 중간에 수정을 할지언정 해봐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좋은 정보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치 그게 자기 어떤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로 좀 추가적인 얘기를 할게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다 보면 지금은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답안 작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답안 작성은 일단 봐봐 아까 선생님이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난이도가 하락을 했어 난이도가 하락을 하면 일단은 못 풀면 안 돼 옛날에는 일부 문제가 어려울 때는 일부 못 풀더라도 합격을 한단 말이야 연대 같은 경우에는 어 재작년이었지 재작년에 수학을 절반을 간신히 풀어서 합격을 했단 말이야 근데 뭐 그 해 같은 해 같은 해의 고대는 문제를 틀리면 안 됐어 틀리면 굉장히 위험했어 난이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난이도가 하락하면 일단 맞추는 건 당연히 기본으로 가야 돼 그런데 그럼 이제 변별이 맞추는 건 가지고 변별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못 맞추면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난이도가 어쨌든 간에 떨어지다 보면은 맞추는 건 기본이 되고 거기에다가 표현 능력의 중요성이 증가가 됩니다 이거 아주 좋은 샘플이 뭐냐면 이번에 발표된 염들 성대 모의 논술이야 성균관대 모의 논술 성대를 보지 않더라도 상관없어 문제 난이도가 되기 쉽기 때문에 혹시 성대보다 낮은 대학을 보는 친구들도 내가 봤을 땐 굉장히 참고할 만한 문제야 대신 선생님이 수리 논술만 놓고 얘기할게 자 학교에서 수리 논술 문제를 대문항 두 개를 냈습니다 1번 2번 내고 이 1번은 소문항이 1, 2, 3, 4였어 그 다음에 2번은요 1, 2번이었습니다 둘 다 점수는 2.2점이야 그래놓고 학교가 예시 답안을 딱 써놓고요 채점 기준을 써놨어 채점 기준을 잘 봐봐야겠다 표현 능력 이 표현 능력은 글을 잘 깨끗하게 서술하는 거 흐름이 있게 서술하는 거 그런 논리적인 흐름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완성된 문장으로 쓰고 있는지 하는 외형적인 것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의 어떤 근거를 활용해 가면서 쓰고 있는지 근거의 제시 방법에 대한 거 다 포함된 거야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자료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굉장히 쉬운데 실제로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하면 학생들 점수가 은근히 낮게 나와 내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1번짜리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푸는데 여러분들도 풀어보면 마찬가지야 답을 내는데 2분밖에 안 걸렸어 120분짜리 대문항 4개짜리 시험이면 대문항 하나를 30분에 풀어도 되는 문제인데 시험인데 답안 작성 포함해서 2번은 선생님이 푸는데 2분밖에 안 걸렸었는데 여러분들도 내가 봤을 때 2,3분밖에 안 걸릴 것 같아 되게 쉬워 그러니까 실제 나이도는 더 높아질 거야 높아질 거야 근데 굉장히 기본적인 걸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가 채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다 써 있거든 거기에 꼭 참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나이도가 떨어지면 표현 능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표현 능력만 중요하다는 건 아니야 푸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표현 능력까지 좋으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첨삭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오프라인은 아이 오프라인이 참 애매해 왜냐하면 보통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면 인강은 안 들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오프라인 수업을 안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그 학교에서 학교에서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그 특강 비슷하게 또는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특강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실제로 그 온라인 수행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 몇 명이 물어보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친구는 아마 군산 지역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 군산시에서 뭐 10회차의 특강을 하나 만들었대 선생님 이거 들어야 될까요? 낭비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선생님이 이랬어 한번 알아봐라 알아봐라 그래서 강사진이 너무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첨삭을 만약에 해준다면 첨삭을 잘하냐 못하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첨삭을 해준다는 것 자체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 첨삭을 해준다면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그 인강을 들었을 때는 항상 혼자 안 들어서 듣잖아 물론 이제 학교 잘학습 시간에 듣기도 하지만 혼자 안 들어서 듣는데 남들 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한번 듣는 그 분위기도 느껴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한시적일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뺏기지 않는다는 전자의 선생님들이 참여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강의 뭐 강의는 많이 안 듣더라도 첨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방법이 없어 온라인이라도 그치 최소 3회에서 6회 정도는 경험을 해 봐야 돼 여러분들 생각하고 문제를 푼 거랑 그걸 또 표현하는 건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그러면 첨삭을 경험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들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 모의 논술이 있습니다 전문 첨삭진들이 있단 말이야 메가스터디 그래서 그 전문 첨삭진들이 해주는 거고 또 감옥도 여러분들 학교 군을 나눠서 골고루 해주니까 이것도 한번 봐봐 물론 솔직히 문제의 퀄러티가 꼭 그 학계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이렇게 뭉탱이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첨삭 받는 경험은 되게 중요한 거야 물론 스웜도 온라인 첨삭이 있긴 해 근데 스웨은 스웨이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한시적으로 밖에 판매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판매 자체는 6월 말 정도면 스웨이는 아마 판매를 아마 중지를 할 거야 왜 6월 말에 까지 뭐 판매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6월에 산 친구들도 실제 첨삭은 7월달 이렇게 간단 말이야 왜 그 강좌에 대해서 첨삭 기간이 있어 며칠 몇 십일이라고 들었는데 나도 몇 십일지는 못 외우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있단 말이야 뭐 한 3, 40일이 되는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 안에 첨삭을 받기 때문에 스웨이는 7월달까지 첨삭을 해야 돼 8월 초까지 했던 걸로 기억나 근데 그게 염두를 생각보다 많이 몰려 근데 스웨이는 같은 경우는 첨삭 계획이 천천히 하거든 원래 성격이 하나 첨삭하는데 30분 넘게 걸립니다 천천히 한단 말이야 또 읽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스웨이는 성격이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뭐 그걸 활용할 사람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스웨이는 거는 한시적이다 보니까 염두들이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거는 메가스터디 모의 논술이 있다는 거 이것도 한번 활용을 하라는 얘기야 물론 문제의 퀄러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첨삭의 퀄러티도 중요하겠지만 첨삭을 받는다는 그거 자체 경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직접 염두를 첨삭 받지 않지만 답안 작성에 훈련을요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 요게 바로 세 번째야 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요 첫째 학교의 예시다반 그 다음에요 선생님이 모든 문제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타 학생의 이거 먼저 하자 선생님 예시다반 여러분들 학교의 예시다반은 좀 이런 건 있어 솔직히 학교의 예시다반은 터프합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미니멈 그 정도의 답변을 또는 답안 요소는 갖춰주길 바라는 거니까 꼭 참고를 하는 게 좋아 어쨌든 간에 학교의 출제 여도를 가장 잘 반영한 게 학교의 예시다반이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 예시다반들도 문제 중에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예시다반은 얘들아 답이 이거야라는 의미에서 작성한 게 아니야 그림도 나는 이렇게 그릴 것이고 외형도 이렇게 할 거야라는 측면까지 다 고려된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용만 보지 마시고요 아 물론 내용도 보긴 봐야 되겠지 외형이라든지 배치라든지 그 다음에 문장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라든지 요런 것들까지도 기왕이면 같이 봐주는 게 좋아 왜냐면 여러분들 예시다반 주면은 그냥 답만 봐 아 그러려면 선생님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학생 답안처럼 쓰나 그게 워드가 됐든 선생님이 송글씨가 됐든 간에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야 어떻게 표현한지도 보라는 얘기야 그걸 그대로 흉내내는 얘기가 아니라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타학생의 예시다반들 이것들도 마찬가지야 이 중에는 여러분들 지금 대치동에서 일어나는 그 실제 일단 따끈따끈한 그렇지 대답안인 경우도 있고 또는 잘 된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선배들 답안인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선배 중에 어떤 애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되게 잘 작성했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보면은 첨삭 표시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또 타산지적 참고도 괜찮아 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지적을 받았구나 왜 그것도 여러분들 뭐야 간접경험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서 그 실수를 안했다더라도 다른 데서 그와 유사한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지적 받는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다양한 예시답안들을 활용하는 거야 대신 요 두 가지는 모범성이 강하다고 그치 이것도 굉장히 좋아 근데 학교의 예시답안은 여러분들이 터프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용 위주하고 출제의도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아 아 이렇게 풀길 바라는구나 아 요런 의도에서 문제를 냈구나 그 다음에 선생님의 예시답안하고 다른 학생들의 여러분들 뭐 선배나 동료 학생들의 예시답안들 이걸 올려준 거는 여러분들이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뭐 배열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림이나 수식은 어떻게 조화롭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지적받은 첨삭된 답안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첨삭이 이뤄졌고 아 이런 시술을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여러분들이 타산지석사면에서 보면 그렇지 그게 굉장히 간접적으로 좋은 경험이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요런 거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야 물론 제일 좋은 건 자기가 직접 첨삭을 받는 건데 자기가 직접 첨삭 받는 건 여러분들 한계가 있어 왜 한계가 있냐면 직접 첨삭을 받는 건 여러분들 시간 오래 걸려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건 상대적으로 뭐야 강의 듣고 보면 되게 짧게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물론 제일 좋은 건 뭐야 적당한 수준에서 조화롭게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혹시 요걸 하지 않더라도 요런 식으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참고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 모평 이후에 이제 논술을 하겠다는 생각 또는 논술을 해야 되나 또는 늦지 않았나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어쨌든 수시에 대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시에 대한 고민 중에서 액기스만 선생님이 모아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거 중요해 근데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고 고민하는 건 좋아 근데 그 고민이 너무 오래가는 건 안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자기가 잘 계획을 짜서 자기한테 맞게 좀 수정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올해 입시 전반적인 전략에서 좀 좋은 전략과 함께 좋은 성과 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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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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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